인간적인 주인공 같습니다. 인간적인 주인공 같다고요? 누가요? 그분이. 아 그분이? 그렇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완전히 진실한 삶의 현장. 아 맞아요. 자체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삶의 현장 자체입니다. 조은기씨요. 벌써 끝났나요? 너무나 행복하고요.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했었죠? 조은기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. 마칠 시간이 안 됐어도 조은기씨이기 때문에 마쳐야 됩니다. 정말 고백 잘 없던데. 굉장히 안타까운 조은기. 조은기 써야 되는데. 조은기로 갑니다. 조은기로 가야죠. 신경이 써요. 자 그러면 한 곡 마무리 곡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? 내고양 충청도라는 곡 보내드립니다. 내고양 충청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러브인 현장 스케치.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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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도록 하겠습니다.